아, 물이라도 확 끼얹을 걸 그랬나 봐. 갑자기 뭔 소리야? 그렇게 살지 말라고 후회할 거라고 악담이라도 좀 할걸. 아, 뭔 소리냐고. 아무것도 못했어, 아무것도. 뭐라도 했어야 되는데. 또 깔꼬만? 고백이네, 뭐네 하더니 오버하다 또 깔지? 그럴 새도 없었거든. 물 끼얹고 뺨 때리고 악담하는 거 완전 내 전공인데. 드라마에서 수십 번 해봤는데 막상 닥치니까 아무것도 못했네. 무슨 일 있었길래 그래. 언니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고 했다며. 너무 잘해준다며.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게 있었지. 좋은 사람이에요, 여하진 씨.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세상 따뜻한 표정으로 그런 말 해놓고. 상관없잖아요, 그건. 어차피 다 가짜니까. 바로 또 싸늘하게 식어서는 세상 쌀쌀 맞게 굴고. 온도차가 심해도 너무 심하잖아. 이건 무슨 안아주고 뺨 때리고 안아주고 뺨 때리고. 뭐, 뺨 맞았어? 이 자식이. 아니, 진짜 맞았다는 게 아니고. 내 마음이 그렇다고, 마음이. 그래서? 암튼 결론은 또 까있다는 거네? 맞아. 하긴. 물 끼얹는 것도 오바고 악담하는 것도 오바고. 가만히 있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었네. 뭐야, 어울리지 않게 왜 우울 모드?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라더니.